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로우피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배틀그라운드 시즌4와 서바이버 패스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시즌4 업데이트 이후 출시할 스킨 목록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영상당 한 분께 배틀그라운드 스킨을 드립니다 먼저 서바이버 패스 시즌4 정식 명칭은 애프터메스입니다 아마 에랑겔 리마스터와 연관된 명칭으로 짜인 것 같습니다 이전 서바이버 패스와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어권이 유료 판매로 진행됩니다 레벨권은 5레벨, 2레벨, 30레벨, 50레벨권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바이버 패스에도 챌린지 미션을 통하여 추가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우지, 사이각, 벡터, 스카, 미니 총 5가지의 무기 스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유출 자료를 통하여 챌린지 미션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지난 서바이버 패스 시즌3보다는 챌린지 미션을 통하여 추가 스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영상당 한 분께 배틀그라운드 스킨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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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 구독!